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양관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 고용 증가폭이 12만 9천명으로 시장 전망친 17만 3천명 대비 큰 폭으로 미달을 했습니다. 서비스 PMI 지수도 56.1로 전망친 58 대비 미토라스나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 이전 강요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나빠진 지표보다 협상의 순항에 반응하며 미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이어받으면서 아시아 증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부압으로 마감을 하였고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2,4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1,4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208억 매수를 하고 기관이 230억 매도를 했습니다. 13시 20분경에 외인 기관이 코스닥 쪽에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서면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겁을 한번 준 후에 외국인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고 기관은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강부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인 중국 이행 강제 장치 및 미국의 중국 추가 관세 철회 시점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각될 경우에는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중국인민은행이 4월 둘째 주까지 지준률을 추가 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월에는 50조 규모의 수수료 감면 정책 등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면서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최근 외인 기관이 쌍끄리 매수가 연일 이어지면서 주가 지수가 5일 연속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악재를 빌미로 기관에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분위기를 살피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금일도 미국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왔지만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주가에 더욱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낙폭이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볼 때 당분간은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 박스권 장세가 연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미중 무역 협상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응하는 장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아주 괜찮았죠.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윗고리가 좀 달렸지만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이제 241선 곧 도전하러 가죠. 241선 쪽에 연결을 해보면 직전 고점하고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40 정도에서는 한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5일 연속 상승한 부분은 조금 이제 피로감이 좀 쌓일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외인 기관이 쌍거리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5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내일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죠. 금요일도 0.3% 정도 오르면서 이제 밑골이 달고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제 241선 768 정도까지 한번 도전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도전할 때 계속해서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으로 상승한 부분 약간 피로를 한번 풀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이제 지수를 좀 좌지우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금요일 모양 좋습니다. 양봉이 딱 나왔고 시가는 낮았지만 결국은 1%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끄리 매수를 했죠. 매수한 양에 비하면 많이 오른 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물량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외국인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이렇게 계속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만 기관은 또 어느 정도 오르면 또 그냥 팔아버리죠. 그러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이런 실적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지 악체 해소로 작용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삼성전기 오늘 상당히 강하게 시작했다가 지금 은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전 고점까지 딱 찍어주고 은봉이 나왔죠.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지만 모양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 정도 자리면 이제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 1등으로 먼저 올라갔다가 오늘 먼저 조정을 좀 받았죠. 241선 위에서 이제 전 고점 다 뚫고 신고가를 한번 썼죠. 쓰고 지금 이제 은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5일선 위에서 좀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외국인이 오늘 그래도 좀 많이 샀습니다. 기관이 바로 돌아섰죠. 그러면서 은봉이 나왔고 좀 이제 오를 만큼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또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위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약간 조정을 받았죠. 이틀 달리고 금일 이제 외인 기간 약간 관망을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21선 이제 도전하러 가겠죠. 가겠지만 내일 금요일이라서 바로 도전을 할지 아니면은 또 좀 더 숨그러기를 하고 다음 주에 한번 방향성을 볼지 그렇게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약간 애매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얘는 셀트림보다 좀 강하죠. 21선 먼저 올라섰고 그동안 이제 오른거 이제 숨그러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또 맞고 떨어질지 거래량 자체는 지금 이제 약간 숨그러기 하는 거래량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게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셀트하고 삼바는 아마 좀 그동안 조정을 워낙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신라젠도 비슷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5일선 밟고 올라서는 모습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웨인기관 쌍크림에도 나왔고 거래는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연적인 눈치보기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각도도 좀 조금 괜찮은 편이고 그래도 이제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내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똑같이 또 이제 흘러가겠죠. 웨인기관이 좀 들어와주면 이제 21선 도전할 걸로 보여집니다. 파미셀 그동안 이제 다른 바이오들 다 갈 때에는 못 갔죠. 후발주자로 이제 오늘 올라갔습니다. 3.3% 정도. 웨인이 많이 팔았지만 결국은 개인들이 이렇게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지금 5일선하고 11선 딱 탈환하면서 모양이 좀 좋게 다시 이제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HLB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도 올랐죠. 꼬리를 좀 달았지만 180일선 딱 받치고 끌어올려 주는 모습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웨인기관이 팔았지만 지금 잘 버텼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피로감이 조금 쌓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을 좀 보이고 다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이로매드는 지금 각도가 좀 완만하죠. 그리고 60일선에 완벽하게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외인기관 기관이 좀 많이 팔아버렸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한번 방향을 다시 틀려 그러면 기관 매수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약간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P 시스템도 오늘 좀 조정 받았죠. 위에 이제 2평선 21선 뚫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양봉 두 개 나오고 은봉 하나 나오고 양봉 하나 나오고 또 이제 조정을 받았죠. 2평선들 사이에서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전방 산업들이 먼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크게 나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크게 무너지기 보다는 조금 갈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일 외인기관이 좀 팔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테스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241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241선을 뚫을 땐 또 이러한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줘야지 확실하게 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뚫을지 아니면 한번 또 밀렸다가 갈지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어느정도 터지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어느정도 터지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은 한번에 갈지 아니면은 한번 더 밀렸다가 갈지 그런 부분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금일 ICBM 이런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대북주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슈로 좀 올랐다가 지금 약간 시들해졌죠. 그러면서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말간에 이제 또 그러한 뉴스가 또 나와 주면 또 이제 한번 조금 또 힘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얘는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창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약간 대북주는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화제약 모처럼 오늘 2.4% 정도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한화제약은 워낙에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간만에 한 2.4% 정도 오르면서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상당히 60일선을 받치면서 5일선하고 10일선 한 번에 뚫고 올라섰습니다. 지금 모양은 상당히 양호한 모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유한양행 계속 이제 기관이 계속 팔고 있죠. 팔면서 얘는 기관이 좀 들어와 줘야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옆으로 기계 하려는 그러한 계산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쭉 기다가 기관이 이제 들어오는 실전부터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나스 미디어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죠. 기관이 11,000주 상당히 많이 팔았고 지금 계속 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 미디어는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좀 안 좋게 나왔다.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그렇지만 크게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거래도 죽고 상당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2평선 마지막 2평선을 몸통에 걸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지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전 저점까지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추가로 더 끌어내리기는 좀 쉽지 않은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호전실은 이제 이렇게 오르고 좀 옆으로 기죠. 오르고 또 이제 옆으로 기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코롱인더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죠. 최근에 바다권에서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기관이 한번 매수를 딱 돌아서고 외국인은 계속 매수 유지하면 한번 이제 좀 긴 양봉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바다권에서 지금 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ABL 바이오 오늘도 강했죠. 어제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1.13%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2% 정도 또 빠졌다가 또 이렇게 올랐죠. 오늘은 그래도 약간 전일 대비해서는 조금 죽었죠. 그래도 270만 줍니다. 지금 ABL 바이오가 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또 가다가 조정하고 갈지 아니면 또 한번 쭉 끌어올리고 나서 또 조정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도 또 신고가를 또 썼죠. 금일 외인 기관이 약간씩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매도를 하지 않으면서 1% 정도 오르고 마감을 했습니다. 얘는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두고 보면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우아이비캐피탈은 이제 조금 시들어지는 그런 모양새죠. 약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좀 오르다가 호스닥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조정을 해 버렸죠. 얘는 이제 조금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SB인베스트도 비슷하죠. 그렇지만 얘는 한 30원 정도. 오르고 두 개 나오고 얘는 아직까지 조금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전자인증 계속해서 위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241선 인증 내려오고 있고 얘도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크게 터지면서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세울 때 한번 올라 탔다가 단타로 치고 나오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바로 갈지 아니면 또 한번 꺾였다 갈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집이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분위기 좋았죠. 1%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지금 장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롱의 임보사가 SBS 쪽에서 이제 종양을 또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 약세를 또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약 바이오 쪽 좋은 분위기가 약간 시들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마무리가 좀 되고 나면 제약 바이오 쪽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뭐 모르죠. 지나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잘 대응하셔서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